ㅅㅂ끼야 진짜! 이런 ㅅㅂ 게임이 진짜! ㅅㅂ끼야 진짜! 자 일단은 충전을 좀 해놨어요 10만원치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제가 뽑아야 될 게 뭐냐면은 자 바로 이거예요 크리스티나하고 무의미를 뽑아야 되는데 크리스티나 나올 확률이 0.35% 아 잠깐만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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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회 뽑기 시 열 번째 캐릭터 확률이 등급이 어우 두 개나 떡상 좋다 좋다 가자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라치 기릿 가자! 아 빛나라고 종이 아 오랜만에 맞아 ㅅㅂ했네 그 ㅅㅂ형 진짜 어? 어? ㅅ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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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한 방에 나와? 사랑합니다 프리콘을 자 간다 얘들아 제발 무의미해 아 Spotify ㅅㅂ ㅅㅂ 괜찮아 택경일 거야 또 나한테 희망을 또 메시지 ㅅㅂ ㅈㅂ ㅅㅂ ㅅㅂ ㅈㅂ ㅊㅂ ㅅ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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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ㅅㅃ ㅅㅂ ㅅㅇ ㅅㅍ ㅅ ㅅ 내 말이 똑같이 나와, 이거. 야, 이 ㅆㄱ 개새끼야! 자, 죽여버려, 진짜! 나와라! 너의 맛으로 명하지! 나랑은 무의미! 가자! 와, 크리스티아! 야, 이 ㅆㄱ 이게 나오네! 개 좋지, 이거는? 우와, 이게 나오네! 자, 무의미하고 야코트마 없습니다, 이제 이러면은. 3대장 중에서 1대장이 나왔어요. 존나 웃긴 게 뭔지 알아? 0.7%하고 0.35%가 나왔는데 3.95% 무의미는 안 나와? 종이 한 번만 반짝이면 안 돼? 와, 너무 심하다, 이거 진짜! 야! 오! 뭐지? 가까! 가자! 무의미! 우! 우! 유! 여기! 반짝이는 종이 한 번만 떠나.. 뭐지? 우! 우! 설마 여기서 마코트하고 무의미? 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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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얘도 뭐 좋은 애라 그래서 얘를 뽑아라 그랬죠? 제발 마코토 안 입었는 무이 제발 마코토 X레나 나와 이제 좀 나와! 야 그래도 괜찮아 한 마디 새로 얻었잖아 이분 좋게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뭐야 왜 이래 이제 나오냐 X백 광물 열렸냐? 꺽! 마코토 X레나 무의미야 마코토 둘 중 한 마리만 줘 진짜 나 딴 거 바라지도 않을게 아 진짜 미칠 거 같다고 아 좀 달라고 아 어? 좋았어 가자 제발 뭐야 이건? 얘도 세 번 나왔어 0.7%땅줄로 세 번이 나왔다고 나 간주울만 더 해본다 아니 야 근데 이거 보석으로 교환하는 게 이득인 God 이거 그 뭐야 스킵 쿠폰 주잖아 아, 그래? 왜 마주하고 소리하고 내 시골.. 천하의 ㅅㄴ 진짜! 저 ㅅㄴ이 내가만 쓰는 악의 근원이야! 왜? 아니야 아니야 천사야 당신은! 당신 너무 아름다워 지금 부딪혔으니! 어 주가비 제발! 괜찮아 아직 희망했어 제발! ㅅㅂ 야 진짜! 이런 ㅅㅂ 게임 진짜! ㅅㅂ 야 진짜! 진짜! 니 꼴색 타고 젠장! 아 이거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..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아 혀 끼친다! 너무 심하네! 나올 법 반대해! 마코타야 무인위 아 진짜 반짝여라 독립점! 와.. 아니 종이 반짝여라 그걸 보지를 못하니 어떻게 된게? 와.. 이 개새끼야 진짜! 아이 존박 게임이야 이거! 좋았어! 간다! 가자! 제발! 와.. 중목하러 똥을 냈다! 진짜 제발! 간다! 무인위! 흐음... 흐음... 으음... 흐음... 흐음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